안녕하세요. 구미호전에서 이연 역을 연기하게 된 이동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구미호전에서 남지아 역할을 맡게 된 조보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 어, 안녕. 질문 좀 할게. 이형 캐릭터를 소개해봐. 일단 구미호야. 남자 구미호라는 좀 독특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고 떠도는 요괴들을 잡아서 저승으로 인도하는. 그리고 전직은 산신이었어. 백두대관을 지키는. 멋있지? 멋있다. 끝이야? 응, 뭐. 구미호전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뭐야? 남자 구미호라는 설정이 굉장히 독특했고 대본이 재밌었어. 독특한 어떤 장르가 혼합된 부분 같은 그런 부분에 끌렸고 감독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. 어떤 말씀? 어. 없구나. 그것까지만 준비했구나.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좋은 말씀을 해줘서. 그래서 어. 맞는 거 같아. 선택을 하게 됐지. 굉장히 좋은 거 같아. 맞아요. 마이크는 계속. 배우 이동욱과 이연의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인 거 같아? 몇 프로인 거 같아? 어, 난 200%인 거 같아. 이동욱의 원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 드라마를 보면 될 거 같아. 그러면 내가 연기 안 하는 거 같아. 나름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고. 구미호가 어딨어. 우리가 본 적도 없고. 그냥 말로만 듣는 거고. 그래서 그냥 나 하기 나름인 거 같더라고.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라고 생각해? 나지. 당연히. 이현이 이런 캐릭터거든요. 딱 맞아요. 그냥 이거 좀 추가 설명을 해줘 봐. 네이브로 또 다 하면. 아니 이따 안 그래도 나도 준비를 했거든. 아 그래 그래? 너 짱이야. 다음은 남자 구미호로 오행이 씨를 부탁해. 남. 남지아 씨. 자. 자. 구. 구미호의 세계에 오신 걸. 미. 미치도록. 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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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년 넘게 살았는데 이현의 리즈 시절은 언제라고 생각해? 조선시대 초기인데. 그냥 지금이라고 해줄게.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간. 네. 다음 질문이요. 너와 함께 하는 이 시간. 이것도 대사거든요. 구미호인 이현의 능력을 한 가지만 플렉스 해준다면? 자연을 다스릴 수 있어. 구름을 불러온다든지.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. 번개를 치게 한다든지. 그래서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.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되더라고. 죄송합니다. 이현에게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란? 제일 맛있어. 민트 초코 완전 사랑합니다. 이현에게 인간의 간이란? 의외 그게 뭐? 이현에게 지하란? 널 기다렸어. 이현에게 연애란? 한 번쯤 나도. 지하에게 애칭을 붙여준다면? 날 근데 평소에 뭐라 부르지? 불러본 적도 없어. 이제 저거잖아. 방송 전 상황이니까. 자꾸 아까부터 그거 자꾸 따지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어. 이거 말해도 되나? 뭐? 남피디? 남피디와 함께한 이현의 인터뷰. 재밌다. 자 이제 네가 당해 봐. 네, 네 차례야. 구미호전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? 대본이 너무 재미있었고. 마이크는 좀만 가까이. 나 또한 남자 구미호라는 컨셉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고. 네가 한다고 했고. 출연경이 섭섭치 않게.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. 지하의 매력 포인트를 네 글자로 표현해줘. 걸크러쉬. 어색하긴 한데 재밌더라고. 평소 성격은 그렇게 걸크러쉬하지 않아? 되게 열심히 쥐어짜서 빼내려고 노력을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. 이번 캐릭터는 특히나. 그럼 평소에 조보아는 어떤 성격이었어? 질문에 있는 것만 좀 하지? 아니야. 이렇게 이제 또 티벤트 여보가 풍성해져야지. 현장에서 보면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. 촬영장 분위기 어때? 가장 재밌었던 순간은? 우리 구미호 씨가 너무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많이 해주니까 즐겁게 재밌게 촬영하는 것 같아. 아휴... 아휴... 구미호 전으로 4행시 부탁해. 구! 모르겠다. 구! 구! 나 이거 빼려고 했거든. 구! 구구단! 이! 미숫가루! 고! 호랑이? 전! 전 먹고 싶다. 잘했어. 구 한 번만 해봐. 구만 띄워줘. 구구단! 미숫가루! 호랑이! 전 먹고 싶다. 너 짱이야. 인간으로서 구미호 이현이 부러웠던 적이 있다면? 별의별 순환을 다 겪잖아. 근데 반나절만 지나면 다 낫잖아. 응. 그게 너무 부러웠어. 왜 그러냐면 주인공이 계속 누워있으면 거의 한 12회로 누워있어. 그럼 그걸 누가 봐. 도시 전설을 찾아서 PD를 맡고 있잖아 현재. 알고 있는 도시외담설 하나만 좀 풀어줘. 도시외담설? 응. 몰라. 아는 거 없어. 자. 너는 조보아가 아니라 남지아야. 어? 남지아는 현재 도시외담전설 PD잖아? 아 이 세상에 구미호가 있더라고요. 이현이 천년도 넘게 산 연상 엄청난 연상이잖아. 혹시 세대 차이를 느낀 적 있어? 세대 차이를 되게 많이 느끼는데 반대로 느껴. 되게 나보다 더 젊게 살고 내가 모르는 요즘 유행어나 신조어 이런 것도 훨씬 많이 알고 지금 이동홍 얘기하는 거야? 아 맞다. 내가 진짜 천상도 넘게 산 게 아니잖아. 지아한테 빙의를 하라고. 지아한테. 근데 이현도 딱히 없어. 그래서 그러면 가끔 누나 같을 때가 있어. 왜 이러지 막 이런 순간. 아니 한 번 한 번쯤은. 아니 사실 하루에도 한 하루에도 몇 번 느끼는데. 하루에도 몇 번씩. 이현에게 애칭을 붙여준다면? 우리 강아지? 여우는 개과니까. 지아에게 부모님이란? 너무 그리워. 대전에 계시잖아. 보화 부모님이지. 지아에게 이현이란? 아끼고 싶어. 지아에게 민트초코란? 나도 좋아해. 진짜 내 페이볼이시거든. 아 그래? 아. TMI네. 지아에게 연락을 더 알고 있는지. O.S. 키스로 알아볼 거야. 응. 지아는 평소 지아가 연수라는 도시 정서를 찾아보면 즐겨본다. 하나 둘 셋. 나도. 같이. 하나. 이렇게 침착해. 이럴법도 한대. 나도 하는 거야 라고. 이현은 지하가 은스라는 도시장사를 통한 거면 지겨보다. 하나 둘 셋. 이현은 기억을 중압한 거만 체면을 볼 수 있다. 하나 둘 셋. 이현에게는 여동생이 있다. 하나 둘 셋. 구미호인 이현을 가끔씩 달에 먹는다. 하나 둘 셋. 이현은 600년째 첫사람이 기다리고 있다. 하나 둘 셋. 지하는 이현의 꼬리를 본 적 있다. 하나 둘 셋. 지하는 호두 과자를 좋아한다. 하나 둘 셋. 지하가 피디가 된 이유는 가족 때문이다. 하나 둘 셋. 오 아니야. 아니 살짝 돌리느라고. 늦어라. 나에 대한 모든 것을. 서로 거를? 나는 골랐어. 나도. 골랐어 야 이거 너무너무 잘 지었다 좋은 말이야 멋있어 천국과 한국의 혼혈 뭔가 저승과 이승에 공존하는 사람이잖아 혼혈같이 생기기도 했고 난 근데 실제로 우리 어머니 쪽에 시베리아 그 혈통이 좀 있어서 아 세션을 넣어가지고 핑크색 좋아하니까 나는 파란색 자 니네 잘 들어라 니네가 처음 본 여우가 온다 찾아가마 기다리고 있어라 그 여우가 매회 괴물 액션을 한단다 재미있게 기대하면서 보거라 또 한개 아니 조보아 너무 재미없었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해봐 역대급 드라마가 될거야 재미있게 봐 시청자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 이동욱과 조보아가 함께하는 tvn 수목드라마 구미호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방사수 꼭 부탁드려요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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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p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